이장우 대전시장이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출전길에 오릅니다. 이 시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3 현장에 찾아 세계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기업을 격려한 뒤 실리콘밸리 은행그룹을 찾아 대전투자청과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방향 등을 모색합니다. 또 카이스트와 대전 출신 연구원들을 만나 나노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구소 설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계획입니다.